CTS 운영위원회가 2022 신년 인사회를 열고 한 해 동안 헌신과 봉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. 환영사에서 CTS 최연탁 사장은 지금까지 운영위원 회원들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을 모아 영상선교사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습니다. 조병찬 운영위원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한 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방송을 위해 헌신하자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임원 소개와 사업 계획 보고, 다음 세대 운동본부 등 사역 안내 순서를 진행했습니다.